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공기놀이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명 두 명씩 대결을 하게 될 텐데 우선은 팀을 짜볼까요? 네 이렇게 대결해야 되나요? 한번 해볼까요? 반대면 진다 이거 해보어 오케이 우리 먼저 똑똑했다 오케이 두 개 세 개가 나오면 좋아요 이거다 이걸 하고 싹 먹고 알아라 자 보여줄게요 보여줬네요 이렇게 되면은 야 근데 저는 잘 할 거 같아 아 이렇게 던지는 거 뭐해 아 한 번도 안 하고 있어 겉못이요 아 너무 가까이 오오오 잘하긴 한다 잘하는데? 팔이 길어가지고 손목을 남겨 손목을 남겨 정렬 위도 많이 모기고 꼭 죽이죠 일본으로 하나 비라고 하죠 이 손은 이 손 뭘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손이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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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각송해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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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5년을 빨리 잡는 팀이 이기는 걸로 너 나 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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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너부터 즉기 샵 야 이런 준기야 이러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개할 건데 나 세 개 다섯개 어떻게 잡아? 아니 근데 다섯 개를 무조건해야 하는 거예요? 두 개인데 두 개하고 또 다음에 조용히 해 준기야 응원해줘 야 근데 이거 어렵다 진짜 준기야 너가 네 개 하나 잡고 내가 하나 잡을게 하나도 돼 계속? 어 야 그럼 하나씩만 하면 되잖아 아 좋은 거 아닙니다 계속? 야! 안 돼 진짜 좋아 어? 왜 이렇게 잡았어? 3개? 4개 더 줘 정수가 안 나죠? 아니 왜 타 하나 떨고 타 하나 떨고잖아 안 되는 거야 안 돼 일단 태어났는데 다시 부활할 수 없잖아 사람이 그래 진짜 반대야? 그렇지 하나만 잡으면 돼 그렇지 3대3 3대3? 이게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어 2개 만에 2개 만에 진짜 전화 안 실게 응 3대3 3대3